자, 오늘로 이제 SK 주간토록 2화 진행하고요. 오늘 제회팬은 저를 도와주실 에로엘 전문가 노페님 모셨고, 나머지 한 분은 엄청 센 옵저버 조나스 트롱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좀 어떻게 지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좋고요. 진세님은 그동안 던파 만렘버 추가로 늘렸나요? 하나가 이제 오늘 만렙 달 것 같네요. 그러면 몇 개예요, 만렙이? 총 61직업입니다. 저번에 50 몇 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61개 중에 제가 지금 만렙이 53개입니다. 아... 대박이다. 야, 진짜 앞으로도 알아듣길 응원합니다, 진짜. 던파 주식하셨어요? 그 막 아바타 사가지고 주식하는 거? 제 친구들이 많냐고 저는 못했네요. 제 친구 그걸로 돈 벌던데? 제 친구들도 그걸로 잘나가는 애들 많아서 좀 약간 배가 아프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막 100만 원씩 박으면 어느새 3배 되어있고 그러던데? 아, 제가 옛날에 벨그 치마 그렇게 판 적이 있어요. 확실한 주식입니다. 성공하는 주식. 그럼 만렙 늘리지 말고 그런 거나 구매하세요, 돈이나 좀 버리고. 아, 저는 뭐 게임으로 돈 버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이미 돈을 많이 버니까. 이번에도 뭐 진세 그 옵저버 스튜디오 세금 오지게 나갔다고 하던데 역시 클라스 있네. 이야... 강태님 그 집 있는 거는 세금 안 나와요? 아니... 이제 나가죠. 우리 집 가지고 있으면 세금 그 집... 집세인가 뭔가 내야 되지 않아요? 그러네, 이 내야 되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금중의 순위표고요. 담원기아가 1등, 벤지, 하나생명, DRS, 아프리카까지가 서부리그고. 막차, 플리프 막차인 6위는 공동 순위가 랭크되어 있네요. 그 밑으로 이제 T1, 리브샘박, 프레딧 브리온이 정리가 됐습니다. 순위표 보면서 뭐 패널분들 드는 생각 같은 게 있나요? 아니, 그 조나스트롱님 카톡하신 거 못 보셨어요? 어, 뭐였는데요? 그... 제가 롤블미답게 이슈 있는 거를 툭 던지면은 강태님이 이제 실시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별 얘기 안 한다니까요. 롤블미답은 쉬는 시간에 별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조용히 하고 있죠. 아, 저 오늘도 별 얘기 안 했잖아요. 확실해요? 까요? 어제 오늘 까요? 아, 오늘 소식... 그래요, 진세희 님 딱 봤을 때 순위표에서 아, 이거 좀 의외인데? 혹은 뭐... 이렇게 갈 줄 알았다, 뭐 이런 감상이 있을까요? 원래는 뭐 DRS랑 T1의 위치가 반대여야 되지 않나요. 사실 그게 정배죠? 아프리카는 드디어 이제 원래 예상했던 경기력이 나오는 것 같고. 어? 예상했다고요, 이거를? 캐스파컵 때 전패 했는데... 캐스파컵 전에! 그러니까, 딱 팀 로스터 발표 때 쓸 때 얘기하는 거잖아. 아, 캐스파하기 전에? 그때 한 5, 6위쯤 할 줄 알았다? 프로 만정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강키 해설님, 해설하실 때도 그런 얘기 항상 하시잖아요. 뭐요? 아프리카 프렉스는 라인전 잘하는 거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인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그거 해결하면 올라올 수 있는 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중계할 때 그 긍정적인 멘트는 약간의 거품이나 포장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또 고지곳들을 봐야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요, 쉬는 시간에 다른 말 하시잖아요. 아이, 그만하라! 자,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가 이 정도 할 줄 예상하셨고. 그 외에는 뭐 T1이 좀 부진하고 있는 거 빼고는 다 예상대로다? 네, 그런 거 같네요. 노팬이면 순위표 어때요? 생각했던 거에서 의외로 좀 안 되고 있는 팀은 리브샌드박스 같긴 하네요. 크로커 선수가 보여줬던 그 캐스파컵에서의 희망찬 모습도 있었지만 페이드 선수 정도면 괜찮게 하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좀 많이 뒤쳐지고 있어서 확실히 요즘이 하체 메타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만드는 팀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요새 미드만 게임인 건 맞는데 하체 힘이 좀 많이 들어간 게임인 것 같긴 해요. 원딜 캐리러 고아져가지고. 저는 순위표 보면서 저도 약간 T1의 부진. 이게 오늘 이겼으면은 그래도 나머지 대진 좀 편안한 편이니까 쭉쭉 치고나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패배가 좀 뼈 아프긴 한 것 같고 아프리카는 생각보다 저는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보다는. DRX도 생각보다 선전해주고 있다. 이 정도? 그거 말고 사실 큰 변수 이변은 없는 것 같네요. 다먼기아가 지난주 굉장히 이제 불안했던 그런 장면들이 몇 개 있었는데 잘 추스리고 올라온 건지 또 하나 세면정 경기력 보니까 좀 많이 다시 폼이 올라온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다먼기아는 어떤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브리온한테 질 때랑 이제 그 이전에 불안했던 모습에 비해서 쇼미니커가 일단 말도 안 되게 돌아왔고 그냥 다시 돌아왔다기에는 뭐 한판 못한 거니까 뭐 하루 못 할 수도 있지 뭐 그리고 칸이 그리고 이제 라스칼이랑 이제 한채탑 매치해서 상대적으로 좀 우위를 보여주지 않았나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퀸으로 뭐 칸과 라스칼이 한채탑 매치인 겁니까? 아닌가요? 도란도 어떻게 좀 도란 선수는 한 번 혼났잖아요. 에이 마스카라한테 혼난 거 그것 때문에 그러면 칸 선수가 서열 정리를 좀 했다? 뭐 일단 요 날에 한해서는 일단 우위를 보인 거 아닐까요 일단? 1등 자리를 잠시 동안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진세님이 날카롭게 파고 드신 질문이 캐니언이 너무 좀 손을 믿고 게임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공감을 많이 샀는데 이번 주에 그런 건 좀 어떻게 수정이 된 걸로 보였나요? 본인이 리플레이 보면서 그런 거 잘 찾았잖아요. 담원 경기가 너무 전반부에 있어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근데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 거 보면은 아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솔직히 담원 경기 기억나는 거 와 쇼맨 잘한다랑 와 칸 잘한다 퀸으로 063PO즈 받는 거 보고 고스트도 그리고 뭐 안정적으로 해주고 베리리 그리고 세라핀 되게 잘하더라고요. 아 전멸공 진짜 멋있더라. 궁전멸인가 뭔가 아무튼 궁전멸 세라핀 좋아 학기 같아 벤 하는 거 보면은 지금도 할 수 있는 사람 정해진 거 같긴 한데 할 수 있는 팀은 이득보고 있는데 그럼 노페님 담원기아 이번 주 경기 어떻게 봤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클리 코멘터리 담원기아만 세 번 해가지고 아하 너무 친해졌어 팀이랑 그래서 뭔가 더 정이 가는 느낌인데 확실히 폼이 저번 주에 비하면은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칸 선수의 그런 묵직함이 있었고 칸 선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은 확실히 들었어요. 아 이게 나이가 들면 뭔가 썩어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저희는 직접 체감을 했잖아요. 잘 알죠. 그거랑 상관없이 전성기 시절을 국가하듯이 플레이하는 거 보면서 와 쩐다? 약간 감동?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거 같고 뭐 쇼메이커 선수 캐니언 선수는 원래 꾸준히 잘했었고 뭐 캐니언 선수가 이런저런 사고들이 있기는 했지만 많이 다시 또 돌아오기도 했고 딴 거보다 이 하체 메타에 적응할까 싶었던 그 바텀이 그래도 꽤 폼이 많이 올라온 거 같아서 되게 희망적이지 않나 싶어요. 성공적인 한 주였다. 네 이번 한 주는 뭐 최고의 한 주였지. 저도 그래서 담원기아는 프레딧브리온이 되게 고마워할 거 같아요. 이게 코칭 스텝이 바뀌면서 예 아무래도 선수들이 우승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자기 고집이 좀 셀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뇌피셜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환경에서 이제 한 대 세게 푹 얻어맞아지니까 그걸 보고 있던 이제 꼬마감독과 만두 코치가 지금이다 하고 이제 딜타임을 잡은 거죠. 그걸 통해 좋은 피드백으로 교정에 들어갔고 그게 경기록은 바로 나온 게 아닌가 참 좋은 타이밍에 적절하게 잘 얻어맞은 거 같아요. 담원기아는 원래 약팀한테 맞으면 확 정신차리긴 해. 손이 경쟁할 거 같지도 않은 팀이라서 그리고 그러니까요. 약팀 입장으로 때려봐서 아는데 맞으면 다음 주에 강해져서 돌아오더라고. 그 다음은 이제 젠지입니다. 젠지 참 뭐랄까요? 약자에게는 자비가 없는 거 같아요. 특이사항으로 플리드가 들어가고 플로리스가 나왔죠. 네 자르반 콩자반 나왔죠. 카이사라서 이제 안 나오겠지 하고 있는데 썼어요. 그래서 라인전 터지고 콩자반 어쨌든 유틸 서포트로 분류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또 그런 챔피언 상대로 라칸이 초반에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아예 박살 나버렸거든요 라인전이 콩자반 이거 다른 팀도 어떻게 써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막말로 저는 오늘 트온도 콩자반이 콩자반이 스레쉬 상대로도 좋아요. 한타 구도로 넘어가면 스레쉬한테 카운터 맞는 거는 무조건 팩트고 라인전 단계로만 따지면 스레쉬가 원래 짤짤 서포트할 때 좀 약하거든요. 의외로 저도 오늘 경기 보면서 혹시 서포트 짜르반으로 쓰나 싶었는데 그런 건 있죠. 아무래도 조냐 템트리를 타는 서포터라서 앞라인에 단단하게 채워주는 챔프는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젠지처럼 막 오른탑 같이 들어가주는 판테온 이런 거랑 같이 섞어 써야 좋을 듯? 혼자 들어가면 그냥 추하게 터질 게 뻔하기 때문에 같이 핑퐁 쳐줄 탱커가 있어야 되는 그리고 그 오른이랑 같이 쓰는 게 되게 좋아 보이는 게 자르반 궁에다가 에어본 쓰는 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 자야가 궁 타이밍 잡기가 너무 힘들어 보이던데 그 레오가 대격변에 그냥 오른이 언제 궁 쓰고서 박치기도 언제 쓸지 모르고 궁도 피해야 되고 정신 나을 거 같던데 내가 자야맨 결론 짓자면은 쓸 수 있는 거 같고 실제 쓰레시 상대로 괜찮은데 옛날에 그 얘기도 들었어요. 옛날에 그 레이스 선수가 사파서포 좋아하지 않습니까? 쓰레시 카운터가 자르반이라고 쓰레시 초반에 방어력 개낮인데 그거 용혈격 꽂히면 방어력 0돼가지고 무조건 갱터진다고 그냥 그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긴 합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가는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쓰레시 상대로도 괜찮지 않나 콩자반 많은 팀들이 스크림해서 한두 번 써볼 거 같아요. 어느 팀이 되었건 그러면 젠지 이번 주 전반적인 기억나는 장면은 노철 님은 뭐가 있을까요? 젠지 하면 떠오르는 거는 지금 당장은 플로리스랑 클리드의 교체가 가장 플로리스가 나오면서 확실히 그 초반 단계에서의 운영적인 부분이라든지 팀 쪽으로 움직이는 거에서 안정화가 온 느낌은 확실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 아무래도 플로리스 선수가 그렇다고 막 한타에서 클리드 선수만큼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뭔가 퍼포먼스가 강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클리드 선수도 일을 갈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스 선수가 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플로리스 선수의 장점을 흡수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플로리스 선수는 주전 잡은 김에 감독 코치님들도 믿어준다는 인터뷰도 했었으니까 되게 좋은 기회 잡은 거 같아서 보면서 되게 뿌듯했던 거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에 있을 때 상대 팀으로 만났던 적이 많아가지고 똑똑한 정글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보니까 괜히 반갑기도 하고 젠지는 전체적으로 저점은 낮은 팀이죠. 확실히 약팀 상대로는 정말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체급대로 게임한다는 느낌이 제일 많이 드는 팀이 젠지다 보니까 약팀한테는 뭐 자비가 없고 말씀하신 플로리스와 클리드에 비교돼서 꽤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어쨌든 플로리스 선수가 있을 때에는 안 좋은 점 변수가 거의 안 터지긴 하거든요. 결국에는 무력적인 부분은 이런 싸움을 잘한다는 부분은 또 피할 수 없는 거고 기본적인 센스라는 게 우승팀은 슈퍼플레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필요할 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뒤에서 보고 있던 클리드가 플로리스의 스타일을 흡수하고 서로가 하나로 되는 하체를 해서 최종적으로 클리드가 플로리스 역할까지 같이 하는 게 젠지한테는 스프링 최종 목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 다음은 이제 하나생명인데 하나생명이 지금 4승 라인에 들어가 있거든요. 심지어 경기력도 지금 상당히 좋은 편이고 하나생명이 뭐 관계자 사이에서 상위권 갈 거다 갈 거다 말은 있었는데 실제로 순간적으로 1등까지 찍으면서 굉장히 좋은 분이 이어나가고 있어요. 하나생명 이번주 경기력에 대해서 데프트 픽이 세나가 좀 많이 나왔었죠? 네 맞아요. 베인 나오고 베인을 좀 많이 쓰지 않나요 하나가? 맞아요. 2번 썼어요. 베인 픽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찍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하는 베인 픽이 좀 의아했다는 거죠? 구도로 봤을 때 저는 뭐 괜찮은 픽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해요. 저는 베인 자체 픽은 이때가 베인 세나 그 게임이죠. 와 오른쪽에 우들이 쌓이온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베인 픽이었네요. 그래서 이 베인 픽이 그 큰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한 픽인 걸까요?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베인 하자 이렇게 된 건지 돌린 거 아닐까요 그냥? 그러니까 뭐 세나 자체도 이미 뭐 돌리는 거 염두 해놓고서 미리 뽑은 거고 네. 상대 픽을 보니 이거는 세나 아지르론 답이 없다 싶으니까 저 돼지들을 도저히 세나 딜론 뚫을 수 없다? 네. 네. 그 외에 뭐 하나 선생님이랑 경기력에 대한 얘기들은 뭐 따로 뭐 있을까요? 없어요? 쵸비하고 끝이야? 네. 쵸비. 그렇게 해도 인정이긴 해. 특별 참 잘하더라고요. 하하하하하하 특별은 뭐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하하하하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저는 사실 쵸비에 대한 믿음은 애초부터 까지 있었고 아마 여기 계신 세 분 모두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참 흐뭇합니다. 결국 강한 미드가 정글과 탑을 성장시키는 거 아닌가. 훌륭한 코칭 스태프 물론 있으면 좋은데 센 미드가 더 선수를 잘 키워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다시 한 번 드는 한 주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두두 나온 걸로 말 많던데 두두 어땠던 거 같아요? 하 그러게요. 저는 두두 진짜 뭔가 광기에 찬 그런 탑솔로를 생각을 했는데 이거 지금 거세 과정인 건지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두두 선수는 또 노철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포텐 좋다 피지컬 좋다 능력 있다라는 관계자 평을 계속해서 나오는 선수는 당연히 팩트고 아카데미 시절에도 그러니까 이군 시절에도 두두 선수 만나면 힘들어하는 탑솔로들 한없이 많았었는데 지금 당장은 데프트 선수하고 초비 선수한테 기대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성적을 내려면. 그래서 탑 쪽에서는 아무래도 단단하게 플레이해주는 선수가 필요하고 모건 선수가 실제로 그런 플레이들을 했을 때 라인전 단계에서 부족한 거는 있지만 굉장히 센스 있고 잘 버텨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모건 선수가 나오는 게 현재 승률상으로는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모건 선수를 직접 지켜보진 않고 두두 선수만 봤으니까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상체 메타가 온다는 가정을 해봤을 때는 두두 선수에게 충분히 기회가 쥐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장했을 때 그 포텐 가능성을 놓고 보면 진짜 잘할 선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두두와 모건이 교체로 계속 출전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당장의 승리를 위해서는 모건이 좀 나와주는 게 맞긴 한데 두두에게도 출전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바뀐 메타에도 데뷔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뭐 저는 그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요. 왜 출전을 모건 선수가 4연승 했는데 왜 모건이 안 나오고 두두가 나오고 두두랑 모건을 스크림을 시켜봤을 때 누가 더 가능성이 있고 이런 거는 제가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다 그래요? 다 그냥 추측성인 얘기들 뿐이고 결국의 선택은 감독 코치가 하는 거고 그 감독 코치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게 뭐 스크림이 됐든 서머가 됐든 맞습니다. 모건 선수가 W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낼 때에도 탑 잠그고 바텀 위주 게임 좋아했거든요. 거기서 두각을 드러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거기도 해서 어쨌든 지금 당장 바텀이 센 메타에서는 모건이 나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의 성적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탑에서 이제 휘두르는 게 필요한 메타가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에 따라 팀 간 상성을 뒤집기 위해서라도 전략적 가디수도 많아지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도 두두 선수는 뭐 충분히 키워볼만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이 경기 이제 베인과 세나 이 게임은 확실히 밴픽적으로 이제 앞라인 뚫어보려고 베인이 등장했는데 짜임새 있는 밴픽이었다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좀 힘들게 졌습니다.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조건 너무 많이 타는 거 같아. 세라핀 상대라면 더 그런 거 같아요. 솔직히 서포터가 다른 챔피언스점에 더 괜찮았을 거 같은데 에로엘에 나쁜 챔피언은 없는데 그나마 제일 나쁜 놈이 조건 많이 붙는 애들이거든요. 조건 많이 붙으면 그냥 나쁜 놈이라 보시면 돼요. 신지드는 나쁜 놈인가요? 그냥 나쁜 놈이죠. 조건이 너무 많이 붙는데 근데 왜 항상 고르죠? 제가 나쁜 놈이니까요. 아 오케이. 못된 놈. 랭크의 무법자. 원챔충은 안적인 존재야. 있으면 안 돼 그래도 랭크에. 그 다음은 이제 DRS입니다. 야 이게 솔직히 1라운드 끝날 때 DRS야 서부에 있다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 역배충 의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로스터도 그렇고 불안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지금 서부에 지금 알바퀴 거의 끝났어요. 한 판만 더 이기면 거의 알바퀴야. 그래서 이번 주에 DRS. 굉장히 예상한 것만큼 시원시원한 성적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나름 수당 중이거든요. DRS 어떤 것 같아요 진세님. 이번 주 경기력 되게 안 좋았던 것 같고 킹게인만 좀 빛나는? 킹게인랑 서포트 백화가 좀 빛나는? 나머지 선수들 좀 많이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킹게인이 말도 안 되는 플레이들 안 했으면 저는 브리온한테도 졌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브리온 경기 이후 표식 선수의 표정을 봤을 때 엄격 근엄한 얼굴과 함께 분위기 딱 잡아주는 게 일단 딱 봐도 곱창났구나 이런 게 느껴졌거든요. 이번에 제 기억이 브리온이 바텀 게임 위주로 막 했거든요. 좀 그럴 때 미드 정글이 바텀 쪽을 어떻게 케어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새 메타가 정글이 성장 메타긴 한데 표시 선수 플레이가 너무 성장에 치중하는 느낌도 어느 정도 저는 드는 것 같았어요. 그 바텀이 계속 버텀 받는 걸 보면 물론 바텀도 좀 더 힘을 내줘야 되긴 하지만 표시 선수 플레이가 너무 미리 입력되어 있는 플레이를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어? 표식이 코딩된 정글을 하고 있다? 그냥 항상 상대 정글 있으면 반대쪽 하정 들어가서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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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 캐리하고 이런 게임이 나오긴 하는데 브리온전 같은 경우엔 바텀 쪽이 그래도 한 6대 4는 버텨줘야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바텀이 밀려버리니까 그래서 게임이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표식이 크는 것보다 상대 바텀이 더 커버려서 아 정리하자면 성장형 메타인 건 맞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리스크를 끌어안고 개입할 필요도 있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얘기입니다. 동의합니다. DRX를 볼 때 느끼는 감정이 확실히 이 플레이메이킹?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플레이메이킹하는 선수가 표식 선수랑 킹겐 선수 두 선수밖에 없는 느낌이고 기존의 DRX 그 바텀 듀오가 캐스파컵 때만 해도 보였던 문제점이 너무 공격적이다 보니까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이런 실수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가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세로 바뀌었다고 느껴지고 상대 입장에서 공략을 했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래도 신인들이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드 정글에서 그런 부분들을 케어를 해주기에는 솔카 선수가 아직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정도의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스타일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안정적으로 성장해서 중후반에 하드 캐리하는 스타일이지 그러다 보니까 DRX가 전체적으로 라인전이 탑정글에서 뭔가 사고치지 않으면 되게 불편한 느낌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팀 자체가 선수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 피지컬이나 한타에서의 포텐이 킹겐 표시뿐만이 아니라 솔카 그리고 바오 베카 세타 전부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한타는 이미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라인전은 경험을 통해 혹은 코칭을 통해 기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노패님이 김도현씨에서 사랑받는 것처럼 라인전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잠깐 얘기 들으면서 이제 회상을 돌려봤거든요. 결국 DRS가 승리하는 패턴이 뭐일까 대부분 중계진 멘트에서 킹겐 이러면 그 다음부터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탑에서 뭔가 안 나오면 플레이 메이킹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게 맞고 왜냐면 이게 흐름이 있거든요. DRS가 불리하다 갑자기 중계진이 킹겐 이래 그러면 그거 주워먹고 갑자기 원딜이 바로 넘어가거든요. 결국 시작은 킹겐인 것 같아요. 이 킹겐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말씀하신 뭐 솔카의 플레이 메이킹이 부족하다 이런 것도 당장 뭐 데뷔 신인이니까 좋게 볼 수 있으니까 뭐 앞으로 나아지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DRS가 어쨌든 지금 팍 치고 나가다가 이번 주부터 뭔가 좀 지키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아 어차피 우리 뭐 서부 동부 뭐 상관없어 그냥 게임이나 하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주 게임은 순위를 방어하려고 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경기긴 했죠. 그런 부분부터 빨리 떨쳐내는 게 DRS에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DRS가 어쨌든 언더독 정신으로 여기까지 저는 올라왔다고 보는 팀이라서 좀 더 도전적인 경기가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지키는 경기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도전적인 밴픽들도 굉장히 매력있는 팀이었죠. 네 밴픽도 개꿀잼이고 맨날 맞아요. 녹톤 어떤 것 같아요? 그 선열가는 미드 녹톤? 녹톤 솔직히 상대 조합에 따라서 좋은 경우가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KT 조합은 좀 녹톤으로 캐리하기는 힘든 조합이긴 했죠. 타이밍이 안 맞은 느낌? 너무 준비한 걸 그냥 과감하게 꺼낸 느낌은 좀 있었어요. 그때는 지닌 게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카루스, 에쉬 아니면 아싸리 뭐 어차피 사멸아라 이제 약하니까 뭐 제가 뭐 트위치를 해본 적은 없지만 트위치 같은 걸 뽑아서? 롤븐쿤 선 넘지 말라고 무슨 트위치 원딜이야 개소리 하지 마세요. 녹톤 넘블 트위치 모르세요? 전 몰라요 그런 거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거 옛날에 유행했어 근데 무슨 얼어 죽을 트위치가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바톤 터지고 채굴 풀채굴인데 상대 3이란데요? 강해요 트위치면 미드가 녹톤인데요? 네 아무튼 안 됨 내가 니보다 튀어 높으면 아무튼 안 됨 아 진짜 아몰라 트위치 슬껌 정글로스 샘 오? 에꾸레기 같 좀 쓰레기 같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야 이제 서부릭으로 진입한 아프리카프릭스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했던 6,7위 가는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기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기세가 장난이 아닌데 지금 세트 4연승이에요 아프리카프릭스 우리 조나스톤님 어떻습니까? 기인, 드레드 드레드가 특히 올라프만 했다면은 다 두드럽혀가지고 그리고 기인이 되게 저번주에 엎지러진 물이라 했는데 이번주 괜찮지 않았나? 하하하하 엎지러진 물 다시 죽어서 방한거 같은데? 아 예 물이 이게 성수였나봐 좋네 물이 효과가 좋았어 물 뿌린 곳에서 드레드 씨앗이 이렇게 나무로 올라오는 기회라고 아 비유 좋네요 제가 수습해드렸습니다 강퀸님 아이 고맙습니다 네 네 드레드가 너무 세니까 그냥 불리한 상황에서 바로 이 상황에 치는 것도 안 나오고 리엔즈도 한타 하는거 보면 좀 미친듯이 잘하거든요 진짜 딜러스도 그렇고 보니까 막 원딜 띄우고 미드 띄우고 그러면서 뭐 상대 뭐 하나씩 다 묻고 저번주에는 그냥 다른 팀 같아요 그냥 이제 합이 드디어 막고 있는건가? 아 다른 팀인거 같다 네 아예 다른 팀 같아요 그냥 극적인 평가의 반전이네요 맞아요 다른 팀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 톱니바퀴가 어긋나가지고 자꾸 부품 갈아 끼우다가 딱 맞아가지고 착착착착 움직이는 느낌? 왜냐면 그 개개인 부품 하나하나는 좋은 선수들인거는 저희가 모두 알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거보다 이 서로 신뢰하는 느낌이 슬쩍 드는거 같아서 승리를 통해서 그래서 좀 한동안은 또 달리지 않을까라는 느낌은 있고요 네 역시 힌 파워는 기인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 기인들에 대해 초반 설계나 그 한타에서의 파괴력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음 말씀하신 대로 리엔즈가 지금 한타에서 조금 약간 이니시 담당을 본인이 담당하면서 팀원들이랑 같이 우다다 하고 들어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도 있고 좋네요 경기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보기 좋고 남은 경기에 따라 진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오늘 게임 보면서 느낀게 좀 많았어요 왜 뱅 선수가 서폿을 준비하려고 했는지도 좀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 뱅 선수가 지금 연차가 좀 쌓이고 베테랑이다 보니까 원딜 감소성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좋은 의미에서 이게 솔직히 CS 더블 CS 벌어지고 바텀 터지면은 길가다 픽하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음유사하고 네 선생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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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사이드 혼자 먹다가 네 20개 이상 가면 이제 정신 나갔죠 그래서 사이드 먹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미드 먹으라고 세워왔더니 갑자기 또 미드에서 갱당해 죽고 원래 망한 원딜의 일상 망한 원딜의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어두운 면이란 건데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망한 원딜의 그 멘탈 나간 장면이 그거 진짜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이 선수가 진짜 연차가 쌓이더니 탄탄해졌구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폿으로 뭐 하려고 했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라인전에서의 아쉬운 부분은 발목을 좀 붙잡을 수도 있긴 한데 적어도 악영향을 퍼뜨리진 않는다 이건 굉장히 큰 관점이라서 또 이어지는 게 말씀하신 기인과 드레드의 힘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최근 메타가 아무리 배턴메타가 조금 더 대세라곤 하지만 그걸 어느 정도 압도적인 힘으로 틀어버리면 상체 게임에 굉장히 어울리는 선수가 됐거든요 뱅 선수가 지금 그런 쪽에 시너지가 나면은 아프리카 입장에서도 더더욱 더 이제 높은 곳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플라이 선수도 사실 오늘 별로 언급은 안 했는데 미드 견제에 많이 당한 것 치고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서폿이 파이크에 반테온에 미드에 뛰는 픽들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그 아프리카 계속 게임 비벼질 때 보면은 플라이가 이상하게 한 번씩 죽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이번 주엔 딱히 그런 장면도 기억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상대가 자원 투자한 거에 대비 엄청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뱅 선수 자야가 약간 요즘 대세픽 된 것도 큰 것 같아 어 본인 약간 시그니처 픽이잖아 맞죠 그래서 아프리카는 더욱더 높은 곳을 좀 노릴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은 이제 현재 공동 6위에 랭크되어 있는 농심 레드포스입니다 오늘 경기 이제 이기면서 어떻게 좀 6위권 싸움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특히나 덕담 켈린 바톰즈가 엄청 눈부셨는데 일주일간 농심 레드포스 어땠는지 진세님 농심이 처음에 어디랑 했었죠? 농심이 아프리카한테 0대2로 치고 트럭을 만났네 왜 웃으시죠? 왜 웃지? 아이 트럭 맞지 야 트럭에 덤프트럭도 있고 이사트럭도 있고 어어? 지금 이사트럭이란 말씀이세요? 어느 트럭인지는 모르는 건데 왜 웃으시냐고요 그니까요 아니 트럭이라는 게 말 덤프트럭일 수도 있죠 아니 저는 트럭이란 말은 드는 아프리카의 기인 선수가 너무 흐뭇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탁감수성으로 또 회피를 덕담이 매주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냥 덕담 클래스에 놀라는 거 같애잖아 아 인정합니다 이번주 또 놀랐어요 점점 더 계속 올라가는 거 같아요 파트너인 켈린 선수도 잘 어울리는 거 같지 않습니까? 발을 맞춰줄 수 있는 클래스인 거 같아가지고 둘이 호흡이 너무 좋아요 아펠이랑 실시 있는 서포터 연계하는 게 그거 안 되는 선수들 되게 많거든요 아펠 중력포 들고 있는 거 보면은 그 둘은 딱히 그런 게 아예 없더라고요 딱 아펠이 중력포 걸면 무조건 그냥 속박 걸고 바로 킬 서로 간에 신뢰도 좀 있는 거 같아요 내가 이걸 해주면은 얘가 뭐 이거 해주겠지 콜 정리도 안 하고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오거든요 딜레이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인 바텀 듀오인 거 같아요 맞아요 둘이 잘 맞아서 왠지 끝까지 갈 거 같아 프레이 고릴라 이런 얘기 어 맞네 좋은 예시가 있었네 또 프리라 꿀 오지개 빠신 분 여기 계시잖아요 예? 뭐라고요? 농실레드포스 얘기 끝났나요 진승님? 리치가 탱커를 하니까 게임이 좀 더 확실히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오늘 버스나 타라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아톰 버스를 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도 약간 동의합니다 아니 탑솔로 출신님이 버스 타는 게 뭐가 부끄럽죠? 그러니까요 이게 버스 타고 탑 차이치는 게 영원한 낙 아닙니까? 그거지! 가끔 이제 거짓 탑솔로들이 무슨 1대1이 중요하다는 듯 헛소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탑솔로는 버스 타는 거 가장 좋아합니다 라인전 개터리고 버스 타는 게 행복해 매 순간 짜릿하거든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되게 좋았거든요 아펠리오스 할 때 덕담이 바텀 체골 다 하고 올라갔는데 탑에 방패가 5개가 있더라고요 보면서 너무 흐뭇했습니다 아 굉장히 쓰레기 같은 마인드지만 아 뭐 잘하니까 바텀 듀오가 아 그런 것도 좋은 영향이 또 있는 거 같네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칼챔 메타가 온다 그러면 리치 선수가 칼챔 유야 많이 연습하게 됐었고 몰아받는 플레이는 작년에 많이 해보게 됐으니까 또 적응 금방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찌 됐건 버스 메타니까 지금 탑은 탱커로 안전하게 하는 게 더 좋잖아요 하체 캐리가 중요하니까 챔프 프린 하나 더 늦히면 될 거 같아요 오른 그라가스 2개로 하기에는 요즘 자꾸 저격 밴 당하는 느낌이 있어서 싸이온 같은 것도 연습해가지고 바텀 하나 더 연습한 다음에 덕담 캘린 최대한 피넛이랑 키우는 거 옆에서 잘 쪄 먹어가지고 그렇게 이기다 보면 또 굉장히 자신감도 붙고 본인 플레이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좋은 거 같고 이제 다만 걱정되는 거 농심이 걱정되는 거는 승리 플랜이 너무 원패턴이라 밴픽에서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요즘에 좀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챔프풀 혹은 전략 이런 것들이 좀 준비돼야 될 거 같아요 말씀하신 승리 플랜에 대해서 오늘 농심 레드포사 정말 준비를 잘한 게 상대 KT의 승리 플랜을 차단하는 밴픽을 되게 잘 짰거든요 탑쪽에 나라 같은 거 밴하고 바텀에서 적당히 버티면서 이제 숟가락 얹기 좋은 원딜들 밴하는 걸 보고 말씀하신 그런 원패턴 승리 공식의 부수기한 움직임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농심 레드포스도 그런 것도 알고 있을 거 같아요 본인들이 노려봤으니까 그런 부분 잘 해결되면 더 좋을 거 같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농심 레드포스에 에이스 라인이 3명 아닙니까 바텀 듀오 2명에다가 정글인 피너 선수 그래서 베이랑 리치 입장에서는 참 좋은 기회를 잡은 거 같아가지고 이때 폼을 끌어 올리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건 변명할 거리가 이제 없거든요 정글이랑 바텀 듀오가 맨날 잘해주니까 이번 기회 챔피언 포기나 어떤 본인의 폼도 좀 올려서 팀의 클래스를 한층 더 스텝업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좋은 기회인 거 같아요 나만 잘하면 되는 입장이라서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은 KT 이제 공동 6위인 KT인데 오늘 1격을 맞았어요 특히나 이제 바텀 듀오 쪽에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세게 마신 느낌이 있는데 전문가의 씨 우리 이진세 씨의 의견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왜 혀를 차시는 거죠? 생각보다 오늘 너무 많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뒀던 거죠? 말인 못! 저 이번 건 쉬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충분한 대답이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밥 먹으면서 할 얘기 나갈뻔 했네요 아 뭐 긍정적인 면은 없습니까? KT 그래도 6위권 팀인데 상체 잘하고 있어서 도란도 잘하고 네네 상체는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할 얘기가 따로 없다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저 6활도 너무 잘하고 있고 인정합니다 블랭크 예전에 재미있는 이미지와 다르게 저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텀이 좀 많이 좀 좀 많이 힘 했어요 네네 넘어가세요 넘기십시오 자 패스 받고 노패님 들어가주세요 바텀이 많이 안 좋죠 바텀 안 좋다는 얘기는 지난주에도 했던 거 같은데 맞아요 되게 반복되는 얘기가 될 거 같아요 하체 캐리 메타인데 하체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상체 캐리로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치가 벌어지기도 했고 탑에서 나오는 챔피언들이 캐리할 수 있는 챔피언이 적기도 하고 사이드 메타도 아니기도 하다 보니까 미드 탑이 굉장히 잘해주는 과정 속에서 최상위권 올라가려면 바텀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야겠죠 뭐 비슷한 말씀이시네요 세나켄치 한 순간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팀의 바텀이 지금 어느 정도의 입지고 이거를 고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팀의 그거를 대변하는 거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랬고 준비 잘해야죠 멘탈 잡고 세나켄치 파는 좀 약간 좀 아다리가 좀 안 맞긴 했어요 그리고 올라프 하필 육렙이 찍혀가지고 근데 좀 보면서 켈리 선수가 소식자 슬래시 하는 거 보고 그냥 잡아먹을 생각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세나켄치에게 우리가 죽어도 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온 게 좀 보여가지고 이론상 좋긴 해요 앞에 상대로 세나가 나쁘지 않고 세나켄치한테 끌리는 것도 이제 삼켄치가 어쨌든 먹어주고 막 그런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또 쓰던 챔피언이 사미라 많이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근데 사미라도 바텀 그냥 잠그는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사미라가 요즘에 거품이 좀 꺼져서 이제 실체가 좀 드러나고 있는데 라인전에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본인이 뭐 먼저 움직인다고 어디 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밥상 잘 찾아주면 그거 이제 주걱으로 푸는 능력이 좀 파괄하다 이거라서 원래도 바텀에서 뭐 하려고 했던 팀은 아닌 거 같아요 챔피언픽을 보니까 SKT는 좀 힘내주면 좋겠네요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최근 탑 메타가 돼지들이 주류가 되고 있고 돼지들 뚫을 챔프가 너무 제한된 거 같아요 나르나 뭐 쓸 수 있는 팀이 많지 않지만 그나마 퀸 정도가 있는 거 같은데 나르 밴 해버리면은 뚫는 탑 입장에서는 진짜 별로 할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KT에겐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보라닉 차럭쇼 할 때도 대부분 보면 나르였으니까 차럭쇼는 다 나르였던 거 같은데? 그 정보가 이제 공유가 되면서 아 탑 위주 게임하는 팀은 나르 밴 하면 개꿀이구나 이게 좀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결과로 메타가 바텀 게임만큼 바텀에서 좀 올라오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KT는 뭐가 어찌 됐건 가네 잠그기 존 개꿀픽은 뭐 발견해오던지 맞아요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T1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했던 게임을 안타깝게 패배하면서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커뮤니티가 지금 활발하게 이런저런 의견 교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죽음하는 운영 단계에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거든요 음... 또 혀를 차시는 건가요? 이제 슈퍼패스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두 분 슈퍼패스 쓰시려나 그러면 이번에 이번 주에 탑이 점화되는 것만 두 게임인가 세 게임인가 본 것 같은데 카밀이랑 아칼리 맞죠? 네네 카밀이랑 아클리 한 번이었던 것 같네요 네 아... 탑소 질문 좀 해주시죠 그 점화에 대해서 아... 점화는 약간 그... 방어적인 스페리아 보시면 돼요 되게 웃긴 얘기인데 공격적으로 자기가 플레이하고 싶을 때에는 탑이 솔직히 솔로킬 딴다고 많이 굴어가는 라인도 아니고 내가 이길 자신이 있으면은 전멸 들고 따서 전멸로 딴 데 퍼트리는 게 최고거든요 점화는 사실 내 몸 지키려고 드는 거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그 내 몸을 지키려면 그럼 좀 수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항상 밀다가 죽는 거죠? 아... 근데 오늘은 그 라인이 또 애매하게 걸친 라인에 갱을 와가지고 사실 걸쳤으면 이제 스킬을 안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장막이랑 표창 다 써서 죽은 거라가지고 이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욕심난 거 같아요 그냥 빨리 편해지고 싶다 할까? 아 이거 라인이 걸쳐있는데 다 쓰고 그냥 빨리 비고 집에 가면 안 되나? 근데 기인이 응 안돼 라인이 걸쳐가지고 망했죠 그리고 커즈랑 테디, 클로저 로스터는 뭐 저번 주에도 얘기했는데 이번 주는 선택지가 늘어났네요 커즈 테디까지 나와가지고 저번 주엔 페이커 클로저 얘기만 했었는데 아... 그러게요? 그렇죠 이제 우재 선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선수가 엄청 많아서 정글도 3명이죠 지금? 정글이 3, 서포시아나 정글 3명에 교체가 많이 나오고 이거 왠지 작년에 노패님이 운영하셨던 노철님은 군대 갔다 왔어요 어... 지난 2년간 행적은 없... 칸다가 일단 너무 부진해서 저는 일단 제우스도 근데 뭐 한 번도 게임 안 해보내라서 의도가 뭐였을까요? 이제 플라이 선수의 인터뷰를 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제우스의 출전을 이제 예상하고 있었는데 칸나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의도가 크게 두 개라고 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제우스가 칸나보다 부진해서 이게 1번 2번은 칸나에게 코인을 줬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칼바람하면 막고 주는 것처럼 3번 의견 있습니다 제오페 세트 아...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제우스, 오너, 페이커가 한 세트다 실제로 세트로 스크린 시키는 경우도 곧잘 있죠? 시너지 같은 거 의식해가지고 긍정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캐리아가 저는 되게 정통파 선풋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픽이 이번 주 되게 굉장히 사파스러운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니코와 파이크 판테온도 판테온 이게 근데 캐리아랑 잘 맞나 싶긴 하네요 저는 약간 센스라고 해야 되나? 캐리아가 저는 되게 센스가 좋은 플레이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니코 같은 경우는 한타 때 잘했는데 문제는 파이크든 판테온이든 라인전 이기는 거 잘했는데 그 뒤에 좀 영향력 퍼트리는 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특히 파이크 게임이 저는 픽 자체도 상당히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전 스트레치 상태로 그냥 파이크 뽑아버리길래 이게 파이크가 뭐가 할 수 있나 싶긴 했었는데 저도 볼 때 의아하긴 했는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쌍칼 조합으로 바텀 부수는 게 준비가 됐던 거 같아가지고 신기하긴 했어요 이기는 거 보고 어 근데 그 탑로밍 한 번에서? 아 근데 탑로밍은 뭔가 파이크 입장에서는 포크로 찍으려고 준비 중인데 그 테이블이 저기 바게 밖으로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찍습니까? 진세님 말은 굳이 거기서 그런 식으로 안 퍼뜨려도 퍼뜨릴 기회에는 뭐 정글러랑 설계한다든지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잘 큰 쪽에서 할 수 있는데 근데 굳이 서프식으로 그 타이밍에 서프 혼자 단독적으로 굳이 탑 그라가스 약한데 레넥토닌을 잡으려고 가는 거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올바른 판단은 아니지 않았냐 뭐 약간 이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좀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왜 정글 미드랑 미드 자체도 상대 미드도 뚜벅이 오리아나였나 그랬죠 맞아요 바텀에서 파이크가 잘 풀렸으면 미드 주도권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사이드 미드랑 같이 뭐 갈 수 있는 턴이 많이 생길 텐데 왜 굳이 그거를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게임이 역으로 터지는지 괜히 도박을 걸 필요 없었는데 유리하니까 괜히 도박을 걸었다 더 없나요? 누가 나온 거 같아요? 그게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이크나 판테온 이런 거 하려면 둘 다 챔피언이 막 한타 때 캐리하는 챔피언이 아니라 초중반에 막 난전교전 일으키면서 캐리아의 공격성을 딱 풀어나가는 챔프들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쓸 거면 그냥 진짜 차라리 처음에 했던 것처럼 정글 쪽에서도 엘림 선수 쓰고 원디도 구마일슈 선수 쓰고 차라리 미친놈드처럼 게임하면서 이런 챔피언을 쓰던지 아니면 뭐 테디 커즈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정적으로 공선상으로나 막 이런 것들 설계하면서 게임 풀어가는 거에 굉장히 노련한 친구들이잖아요 커즈의 강점이죠 이런 친구들이랑 할 거면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한타에 강점 있는 챔피언 뽑아서 라인전 잘한 거 바탕으로 무난하게 스노우볼 굴리면서 가면 되게 센 팀이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안 맞는 느낌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밴픽 구도가 선수 시너지랑은 조금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진세님이 살짝 장난으로 얘기하셨지만 한화 때 그런 엔트리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일단 5명 주전을 정말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죠 전제로 깔아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느낌이 요것도 애매한데 저것도 애매한데 이런 느낌에서 가능성을 보려고 뽑아둔 느낌이라면 지금 T1은 솔직히 서브 포함해서 다들 매력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T1에서 하고 있는 실험은 정답을 최대한 빨리 찾으려고 계속해서 들이받는 느낌? 왜냐하면 스크림과 대회 데이터는 신뢰도 다르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스크림을 해봤는데 지금 이 조합이 되게 문제도 없고 괜찮은 느낌이니까 나왔겠죠 왜냐하면 대회를 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 멤버의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중반쯤에 노련한 선수 베테랑이 두 명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멘탈이 잘 안 잡히는 느낌은 있었어요 아하 쉽게 끊기더라고요 오늘 되게 네 그니까 1경기에 막 바론 앞에서 허우적허우적 거리는 장면이나 2경기에서 막 용안타 설계나 이런 시야쌈이나 이런 것들 막 자리 못 잡고 막 어버버 하는 것들이나 그런 거를 봤을 때 정신없어 보였어 베테랑 두 명을 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음번엔 또 바꾸지 않을까? 제 추측입니다 또 다음번엔 다른 변화를 가져와서 또 정답을 찾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고요 똥이야입니다 구마윤씨가 더 나온 것 같아요 이기려면 오오~~~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순간이다 구마윤씨가 나와서 어쨌든 마지막에 안 좋은 모습 보였던 게 갱상에서 지는 거 있잖아요 구마윤씨 캐리어로 가고 반반 갈라서 그냥 바텀만 봐주면 그게 좀 더 그림이 괜찮을 것 같아요 까 농심의 레드포스처럼 해라 이거 아닙니까? буду 농심처럼 농심처럼 아칼리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오른 그나가스 싸이온 같은 거 하고 아칼리는 버티는 픽인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칼리는 버티는 픽인데 저만 아칼리는 아니지 아하 구만시가 초반 단계 라인전에서 갱당하는 게 문제지 후반 1차 때 터지고 이런 거는 저는 폭발력 자체는 구만시가 더 나은 것 같거든요? 미드가 지금 클로저가 나온 상황에서 요새 클로저 메이지가 굉장히 느낌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폭발력이 차라리 있는 쪽이 낫지 않을까 테디가 안정적이긴 한데 구만시는 어쨌든 앞에서 뭐라도 하려고 담원전 때 터지는 것만 생각해도 조이가 폭행하면서 날아올 때 사미라로 평큐평 이런 거 날리려고 하다가 수면 맞고 터졌거든요, 마지막에 그렇죠? 저는 그런 시도 자체가 지금 티온이 이기기에는 좀 더 필요한 시도가 아닐까 싶긴 해서 저는 꽤 그럴싸한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클로저 선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도 느낌을 세게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메이지 메타에서? 이렐리아 이런 건 진짜 멋있긴 했는데 구만이 인정 결국에는 메이지가 뭔가 만들어지지 못하면 또 원딜이 어그로 빼주면서 뭐 좀 해줄 필요가 있긴 해요, 상황에 따라서 물론 오늘 테디 선수 라인전 다 박살리고 라인전 단계에서 CS 웬만한 두 배 차이 내고 먼저 밀고 이런 사람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가혹한 말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턴 타는 플레이를 구만이 씨가 자주 하니까 징생이 볼 때에는 지금 티온에게는 구만이 씨가 필요하다? 그냥 구만이 씨가 나왔을 때 티온이 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냥 한타에서의 폭발력은 어쨌든 저는 진짜 구만이 씨가 나온 것 같아서 일단 칸나가 풀라인에서 1대1이 밀리니까 운영으로는 한타를 안 하고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타를 해야 된다면 저는 한타는 구만 씨가 나간 것 같아요 한타를 안 하고 운영으로 사이드를 돌려서 1-3-1로 해서 이길 수 있다 이러면 저는 그 점에서 테디가 좀 더 왜냐하면 1-3-1 상황에서 미드에서 물리고 잘리고 이런 점은 더 적으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 주제가 테디가 못한다 얘기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탑미드의 퍼포먼스가 많이 나오지 못하고 탑미드가 먼저 플레이메이킹을 못해주다 보니까 원딜이 플레이메이킹을 해줘야 되는데 그 환경 내에서는 구만이 씨 적극성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진행 중인 겁니다 이제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미드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궁금해요 지금 결국 저희 3명의 얘기를 종합해봐도 클로저 선수가 굉장히 중압감을 많이 받을 거예요 지금 경영을 길게 이어온 베테랑 선수도 아니고 자기 옆자리에는 슈퍼스타가 앉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팀도 최고 인기팀 거기서 퍼포먼스를 내야 된다? 물론 부담은 될 건데 그런 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지금 신인다운 포텐이 안 터지고 있는 건 어느 정도 맞거든요 클로저에 대해서 이런 점 평가가 나오는 거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궁금합니다 이 엔트리 기용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까 이게 클로저가 지고 나서 페이커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이기고 교체됐으니까 노패님 뭐 아는 거 없어요? 어떤 거요? 왜 페이커 안 나와요? 빨리 카톡 해봐요 재판님한테 이거 진짜 X맞사예요 인생에 왜 그렇게 살아왔어요? 팀이 그렇게 옮겨다녔으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리브 샌드박스인데 저번 주에 언급한 하체 힘이 나오지 않는 팀인 것 같다 이게 또 한 번 반복이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상대 샘 바텀들을 만나니까 더더욱 부드러워졌고 신기하네요 기인도 살아나고 서밋도 살아나는 게 둘이 비슷한 타이밍에 잘하다가 비슷한 타이밍에 약간 아리까리 해줬다가 비슷한 타이밍에 잘해줬거든요 뭘까요 이거? 칼라로 연결되어 있나? 서밋도 진짜 완전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캐스파컵 때랑 저는 서밋은 15분 전 라인전은 항상 좋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선 딱히 별생각 안 드는데 이제 안 잘리더라고요 안 좋은 15분 이후에 서밋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 선혈이랑 스트라기랑 이런 것들의 힘인가? 아 죽을까인데 안 죽는다? 모르겠어 모르겠어 잘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유를 추측이 너무 쓰레기 같은 근건데요 무슨 템빨로 안 짜는데 잘해요 진짜 서밋 예전에는 되게 궁 뜨는데 막 이상한 데 있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말파이트 할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뭐 저번주랑 결국 비슷한 분위기로 가는 건가요? 노패님? 그쵸 근데 샌박은 캐스파컵 때부터 다 그랬잖아 그 바텀 불안하다고 라인전 에포트 로밍 원툴이다 뭐 그때 이제 추가로 있던 얘기가 서밋 불안하다 했는데 그거는 또 해결이 됐고 약간 그런 희망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밋도 해결됐으니까 바텀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경기 끝나고 되게 좌절하는 모습도 보니까 마음도 괜히 아프더라고 요즘 심리 상태가 얼마나 힘든지도 새삼 느낄 수 있었고 그럼에도 가혹하지만 하체 캐리 메타니까 잘해야죠 잘해야 되고 제 생각은 그래요 위닝 멘탈리티라 그래가지고 게임을 이기다 보면은 잘해진다는 표현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있어요 여러 판으로 보지만 않고 한 판으로 딱 놓고 보면 라인전을 이겨야 한타 때 또 자신 있게 하고 한타 때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라인전이 거의 패배 원툴이라서 거기서 쌓이는 자신감 저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된다고 봐서 어떻게든 라인전부터 좀 끌어올리는 게 그나마 가능성을 좀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정리하자면은 리브샌박과 농심 레드포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좀 많은 부분을 공유하네요 KT 아 KT KT랑 리브샌박스 그러면 KT랑 리브샌박스 바텀 둘이서 무한평고해? 그러다가 나오는 게 3대1이신 제가 재밌는 질문 해볼게요 노팬님한테 이제 리브샌박스 크롭콘서 뛰고 있는데 온플링이 들어온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질까요? 한 두세 판은 나아진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라차차 차력쇼로 이길 수 있는 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바텀 상태가 유지가 되면 한 세 판 이후에는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그 리플래시 된 효과가 있을 때 빠르게 2,3승을 땡겨오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바텀이 잘해야죠 근데 이렇게 이기면 어쨌든 자신감이 좀 올라올 테니까 전보다 낫지 않을까요? 이기는 판이 자기 때문에 이기냐 온플릭 때문에 이기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나는 망했는데 바텀은 망하고 바텀은 못했는데 온플릭 썸인 페이트 셋이서 으라차차해서 이겼어 그러면 자존감은 더 안 올라가고 뭔가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큰 맨낭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일격을 날렸던 프레딧 브리온입니다 프레딧 브리온 바로 얼마 전 DRX전이었나요? 그 경기도 어쨌든 일격을 날리면서 우리 쉬운 팀 아니다라는 인상을 남기긴 했는데 어쨌든 연패 중이거든요 뭐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칩툰이 나왔었는데 엄티비가 나온 게 게임이 좀 더 깔끔하긴 하더라고요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애쉬 세라핀이었나? 그 애쉬랑 세라핀이 되게 사귀더라고요 W에다가 세라핀 이갈기니까 바로 속박되는 게 맞아요 급한 보면서 좀 약간 헤나가 잘하긴 하는데 바텀 쪽으로 굴리는 게 약간 좀 약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 저판 그냥 베커 쓰레쉬가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냥 랜턴으로 애쉬가 계속 노리는 걸 그냥 랜턴으로 그냥 다 카운터 쳐가지고 쓰레쉬만 아니었으면 이겼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저판 쓰레쉬가 너무 짜증났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쓰레쉬라서 저런 조합으로 라인을 개턴 게 아닐까요? 근데 다른 거라고 못 털까요? 아펠이랑 같이 나오면? 아펠이랑 같이 나오면 다 털죠 근데 아펠이 웬만하면 쓰레쉬 같이 나오니까 이런 구도를 준비했겠죠? 애초에 프레딧 브리온은 밴픽 설계는 나쁘지 않게 한 것 같은데 저도 이 게임 밴픽은 좀 세게 말하면 이겼다고 보거든요 프레딧 브리온이 이겼다는 아니지만 색깔 살려서 잘했다 느낌은 있고요 솔직히 저 판도 초반 주도권 잘 잡고 잘 풀어나가긴 했는데 미드타워 앞에서 사고 시게 나와가지고 나루 삼켜준 뒤로 나루한테 졌잖아 근데 그 아 나 그 미드게임 라바가 아무래도 같이 했던 선수라 제가 프레딧 브리온 게임 볼 때 라바 선수 위주로 많이 보긴 하는데 너무 아쉽더라고 물론 라바 선수한테서 초비를 바라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 정도 성장한 초비였다면 알아서 혼자 게임 터뜨릴 정도로 잘 컸는데 너무 소극적인 플레이가 눈에 보여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이런 얘기 많았어요 저 라바의 요네가 경기력이 나쁜 건 아니어서 뭐 라바 잘못은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질문을 바꿔서 요네가 초비였다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 터진 것 같더라고요 게임이 일단 이 멤버는 뭔가 초반에 활동력 있고 좋은데 진세님 말처럼 엄티가 나오는 게 확실히 좋아요 엄티 선수가 자기 중심으로 게임을 공격적으로 막 하중 들어가고 상대 압박하고 이런 그림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팀을 약간 하나로 묶는 플레이도 좋은 것 같고 치프틴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인데 못한 선수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지금 현재 팀 상황상 엄티 선수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이 다음 경기 이 경기에서도 아마 라바 선수가 루시안을 했을 거예요 그 판에서 결국에는 딜라이트 선수가 바로 난타 때 알리스타로 막 나르 본진으로 꿇어서 한타 대패하고 그 다음에 그 미드 중앙에서 뭐 5인 수면 맞췄는데 벽벌파스트가 국날려가지고 빅토르 이렇게 살려가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그때 5인 수면 맞는 거 보고 갈리오한테 대시 꽂으면서 갈리오를 잡았거든요 꿀스펠 있는 상황에서 수면 맞은 대상 적 딜러진 쪽으로 파고들까게 나온 상황이라 그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뚜드겨 패스였으면 제가 보기엔 혼자 다 죽였거든요 그게 이거 맞죠? 어 맞아요 또 어떻게 찾았어 그거 저 장면이 이미 대시를 갈리오한테 꽂은 상태거든 아래쪽으로 칼리 위치에 있다가 그렇네요 저거를 저쪽으로 안하고 위쪽으로 파고들면서 칼리랑 같이 앞으로 뚫고 들어가서 잡았으면 다 죽이는 각이라서 그렇네 아래쪽으로 가면 저것만 먹는 건데 위로 가면 다 먹을 수 있는 거네 저 선택 한 번으로 아쉽다라는 표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갈리오를 먼저 잡아야 된다라는 콜을 해서 만약에 그쪽 대상을 노렸다면 그 다음 안타에서 나라한테 국먹고 죽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됐어요 캐리력을 기반해야 되는 게 미드니까 캐리해야 되는 게 미드니까 누가 뭐래도 미드는 캐리 라인이죠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프레디 브리온 말씀하신 라바의 아쉬운 캐리력 이런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되는 것 같고 포야 선수도 모르겠어요 이게 상대 조합 보시면은 다 이제 앞라인 좀 부실한 조합이다 그때 딜그라우스 올렸거든요 그래서 술통을 그냥 다인으로 대충 히트만 시켜도 누킹이 한다는 의미에서 한타 기여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인데 어중간한 적극성도 좀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도 되게 좀 아쉬웠고 신뢰가 좀 필요한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 몸을 한 반 정도 던져서 이런 플레이 하면은 우리 팀에 뭔가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엄티밖에는 안 보였거든요 5인 수면을 들어가서 맞추는 걸 봐도 그렇고 아무래도 많이 지다 보니까 신뢰가 좀 무너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결국 이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길 때 보면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선수들이 호야 선수든 라바 선수든 좀 더 적극성을 띠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만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다몽기가 잡았을 때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화끈하게 하는 그게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어진 코너는 매치 오브 더 위기인데 제가 대충 정해왔습니다 다음 주 매치가 빅매치를 할 만한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생각한 다음 주 빅매치는 2월 6일에 있는 아프리카와 KT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월 6일 두 번째 게임 저게 이제 저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찍어봤는데 동의하시나요? 다른 팀 더 좋은 거 있으면은 저 T1 농심이요 T1 농심 약간 프로 막차 싸움 같거든요 오늘 결과 때문에 저것도 그렇겠네 그렇게 돼버렸네 갑자기 야 그럼 옮길까? T1 농심으로?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매치는 T1 대 농심입니다 매치 오브 더 위기 2월 3일에 있는 굉장히 팔랑귀시네요 아 뭐 개인 방송인데 뭐 어때요? 아니 그럴싸 그럴싸했어요 역시 우리 롤붕쿤 이슈가 뭔지 알아 모든 이슈 빠삭하죠 덕분에 식사시간이 항상 즐겁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좀 알아보세요 물어보지 말고 오오 자 그러면은 저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인 승패 그리고 흐름이 어떻게 될까? 뭐 이 정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도 말해요? 좀 어려운 게 일단 로스터부터 맞추기가 좀 아 하하하하하하하 롤붕쿨 그래서 스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언합시다 어려웠죠 저 T1 2대0 갈게요 오오오 T1 2대0 나도 약간 그거 생각하고 있긴 했는데 나는 그러면 2대1 T1 2대1 T1 승리 저는 2대1 T1 승리로 가겠습니다 와아아 오오 노잼 자 그럼 여기서 대충 이제 서로가 뽑은 이유를 좀 설명을 해볼까요? 그냥 그 매치업이 너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라인의 강점이 근데 그렇다 치면은 그래도 T1이 세지 않을까? 그냥 약간 막연한 베이 대? 뭐 클로저가 나오든? 테이커가 나오든? 근데 덕담 켈리나 최근 폼을 보면은 이거 농심 레드포스가 뚫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2대1입니다 이야 첫판에 바텀쪽에서 뚫어가지고 농심이 한판을 잡고 음 T1이 아 이거 안되겠다 밴픽에서 이런거 수정해야겠다 우리 바텀 라인전 중요하다 해가지고 바텀 라인전 수정한 다음에 다시 두판 연속으로 이기네요 아 한 게임 다 봤네 벌써 아 약간 요런 느낌? 아 정확히 흐름을 참 잘 짚은거 같아요 이제 우리의 2대0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1세트 하 오늘 T1이 1세트를 잡았어야 되는데 하하하하 T1이 1세트에 진단한 것부터 사실 오류였었는데 아 1세트 전승이었거든요 1세트에 T1 ADC였으면 지금 T1이 1등이었지 저는 그냥 아까 처음 언거뜨린 동쾌전? 동족전? 동족전 이런 느낌인데 동족전에서 자원이 조금 더 많은 쪽은 T1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이제 아 근데 모르겠어 이게 피넛이 또 사고칠 것 같기도 하고 하... 그럼 너도 2대1 해 2대1이요? 피넛이 사고쳐서 농심이 이길 수도 있잖아요 역배탈까? 1대2? 1대2? 농심 레드포스 승리? 아니지 오히려 농심이 이긴다면 2대0 아닐까? 저도 농심이 이기는 2대0일 것 같아요 나도 약간 이긴다 그러면 2대0일 것 같은데 저 그대로 갈게요 2대0 T1 승리 뭐 그렇게 되겠지 뭐 아니면 말고 K 분석가 하고 들어가는 거지 뭐 K 해설자 노패님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짬밥 제일 적은 사람이 역배 한 번 해줘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2대1은 했잖아요 아 그래서 2대1이다? 최월 양심입니까? 역으로 가요? 0대1으로 가? 농심 2대0 이기는 거로 가? 아니 저번에 H드래곤님이랑 할 때는 역배 오지게 타더만 아니 그때랑은 또 다르지 왜냐면 나도 분석을 안 한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이건 정보가 있잖아요 농심은 바텀 못 이기면 못 이기는 팀이다 바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하는 얘기지 말이 좀 심하시네 말이 좀 심하시네 아니야 솔직히 지금 성적 떼 놓고 그냥 바텀 라인업 봤을 때 키원도 절대 안 미닐 라인업인건 팩트힘 어 어 약간 그 쉬운 시간에 강키형 보는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그런 코너도 넣으려고 했어요 이번 주 경기가 쭉 끝났는데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꼭 챙겨봐야 하는 매치 그런 매치를 정하려고 했는데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 하나대로 담원 1기 경기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 기억이 안 나서 그 특패 칸 퀸한 거 그래요 그거 보세요 담원 기하는 하나 3명 보세요 네 재밌겠다 재밌습니다 어 재밌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노페님 아이디어에서 나온 금주에 인상적인 선수들에게 상을 주는 코너입니다 총 3개의 상이 들어있거든요 2개는 선수고 하나는 팀인데 어 먼저 첫 번째 상 기량 발전상 저번 주 데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 선수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자 기량 발전상 후보가 누가 있을까요? 드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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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인 챙겨주려고 만든 상 아닙니까? 드레드맘 또 시작했네 이거 아니 뭔 드레드맘 언제적 드레드맘이야 지금 왜 이다윈씨 안 썼어요 그러면 이번주 기량 발전상은 드레드로 가나요? 와 이번주 기량 발전상은 드레드입니다 기뻐할 것 같지도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좀 권위가 생기면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아 오케이 두 번째는 챔프폭 도릅니다 한 명의 선수에게 인상적인 챔피언 폭을 보여준 선수에게 드리면 돼요 캐리아요 오 파이크 니코 니코는 인정이긴 한데 나 원래 라이프 하려고 그랬는데 어 나도 라이프 하려고 그랬는데 와 강적이다 이거 니코랑 파이크는 좀 그래 야 이건 투표가 쉽지 않겠네 이거 투차나 투표를 할까요? 어렵네요 저희가 정하기에는 라이프와 캐리아의 이번주 챔프폭 도릅니다 자 아쉽다 결과 나왔구요 167 대 495 라이프의 승리입니다 이번주 챔프폭 도르는 라이프 선수입니다 축하드리구요 원래 하던 코너 있지 않습니까? 챔피언에 대한 얘기 준비한게 세나 싸이온 세라핀 퀸 네가지였는데 한 두가지만 할까요? 세라핀은 이미 얘기를 좀 했잖아 그러면 빼고 세나랑 싸이온으로 갈까요? 좋아요 세나부터 가볼 생각인데 세나 오늘 경기를 봐서 그런가 확실하게 뭔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너무 시원하게 망해버리니까 데이터도 뭔가 의미가 같이 힘든 것 같아요 삼켄치랑 나오면 세나가 좀 더 잘해야 되거든요 대결이 적적을 하고 영원 뜯고 이런걸 해야되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나 어? 지금 질문 올라오고 있는데 크라켄 구인수 뭐냐고 사람들 화났어요 그거 크라켄 구인수가 세나가 좋은게 뭐냐면요 구인수가 그 치명타에 비례해서 추가 데미지가 있는데 세나는 패시브가 치명타가 무제한으로 증가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굳이 구인수를 안 가도 분노의 칼만 가도 저는 개인적으로 분노의 칼에서 멈추는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음 해봤는데 800원 대비 그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가뜩이나 이번에 세나가 패치돼가지고 그 이번에 공속도 공속템의 효율이 되게 좋아졌어요 네 공속이 엄청 빨라졌어요 그 크라켄의 구인수 이런거 가면은 맞아요 절대 예전처럼 딜이 부족한 챔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첫날 그래서 그 데프트 선수가 임피리얼 가기에 좀 의아하긴 했어요 어? 왜 임피리얼 가지? 습관인가? 싶긴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가면 그 빙결강화 룬이 좋아요? 네 그래야 따라가면서 때릴 때 좋아서 그 초반 라인저때 이제 영혼을 뜯기가 빙결강화가 너무 좋아서 그럼 아이템은 그렇게 다 정리가 되는거 같고 그러면 이제 숟갈통 진세님 세나 좋은거 같아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요새 좀 라인저만만한 친구들 있잖아요 세나가 또 3위라한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크라켄 제외하면은 세나가 모든 원딜 상대로 다 할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카이사가 치킨으로 이제 카이사가 너무 세가지고 세나가 터져버리는 경우가 종종 나와서 그러는데 그 외픽에는 세나가 이제 라인전에서 요새 돼지 서포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라인전 단계에서 스택 쌓기도 좋고 아하 그리고 이번에 영원도 되게 유의미하게 버프돼가지고 8원 들어오거든요 CS 놓쳐도 이제 이야 이건 뭐 설명이 줄줄 나오네요 예 전 그래도 단식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영구 가치가 있다 세나 되게 어쨌든 좋은 픽인거 같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아이템도 해결됐고 세나가 왜 나오는지도 장점이 뭔지도 확실하게 정리가 끝났네요 그러니까요 끝났는데 캬 이 인재가 역시 우리는 숟갈퉁 못하거든 읽어서 이야 진귀한 인재가 있었어 아니 진 밖에 못해 디테일한 부분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설명 아주 좋았고요 그 다음 친구는 싸이온이에요 갑자기 좀 기용되기 시작한 싸이온 이게 메이저픽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좋은 거 같아요 어찌됐건 원딜 메타기도 하고 싸이온 챔프 자체가 그렇다고 라인전이 약한 챔프도 아니고 오랜만에 만나는 챔피언들에 대한 정보는 다들 없을 거라서 초반에 좀 쓰다보면 먹히기 시작할 거고 카운터도 막 당장은 찾기 어려울 거고 그리고 또 싸이온이 이번에 얼건이랑 터보아봉 탱크 가격이 싸져서 상황에 따라서 챔트리도 계속해서 변동할 수도 있고 저는 지금 메타에 되게 좋은 챔피언 같아요 그러니까 챔피언이 막 성능이 너무 좋아서 상체에서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차피 탑쪽으로 게임 안 할 거니까 탑탱커 뽑을 거면 안그래도 오른그라가스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챔프풀 안그래도 좁은데 싸이온 할 수 있는 팀 있으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싸이온이 어쨌든 라인 주도권을 옛날만큼 가져오긴 좀 어려워가지고 라인전이 센피언이 아니게 됐는데 어차피 돼지끼리 싸운다면 그게 큰 의미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돼지끼리 싸움에서 안 밀리면서 한타 기어 그리고 이니시 변수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픽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득어볼 거 같아요 특히나 어지러운 맵 상황에서 싸이온이 들이박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만으로도 상대팀은 굉장히 괴로울 수 있어가지고 특히나 아주 미드에 메이지 많이 나오잖아요 얘네 갖다 박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싸이온 박아버리면 그런 의미에서도 쓸 수 있는 픽인 거 같아가지고 팀들이 충분히 해볼만해 보이고 싸이온이 만약에 가주 등장하면 또 그거 잡으려고 카운터 연구되겠죠? 또 그거 카운터 나온 거 잡으려고 딴 챔프도 연구될 거고 또 그런 신선한 바람도 기대해볼 만할 것 같네요 이렇게 어 이번주 LCK 주간 토로 2화가 정리가 됐습니다 와 끝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주는 그 남은 경기 누군지도 알려주세요 아하 남은 경기 그럼 더 재밌지 않을까요? 남은 경기가 한 경기밖에 안 남잖아요 아 그러네 어 근데 남은 경기는 앞으로의 방송 퀄리티 생각할 때 필요하긴 하겠네요 이렇게 약간 라운드 끝날 때쯤 중반부 어? 다음주에 저희 그거 얘기해볼까요? 뭐요? 콜업 라운드 끝나면 seek 또 우리 CK 중계진이 여기 자리하고 있거든요 좋아요 네 올릴 수 있는 사람 누가인지 바로바로 또 물어볼 수 있겠네 그럼 공부해 오셔야겠네 아니 아니 저희는 이제 누가 내려갈 것 같냐 얘기하고 아 아니 그 CK 인재들은 그 노폐설이 CK 중계 끝나고 정리하거든요 누구 잘하는거 같다 이런거 보시면 도움많이됩니다 아 이번주도 고생 많았구요 저도 다음주에도 재밌는 얘기 들고옵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